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주가 자체 어때요?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장 마감했는데 6,280원 정도로 종가 마감했네요 주봉도 오늘 마감이죠 월봉도 마감이고 지금 월봉 마감 6,280원 그 다음에 주봉도 동일하게 지금 위치들을 보면 일단은 121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서는 지금 21선 위로 올라타지 못한 게 조금은 걸리긴 하지만 기존에 이때처럼 다시 한번 바로 8월 달에 올라와 준다면 이렇게 8월 월봉이 다음 달 월봉이 8천 위의 구간에서 종가가 마감한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역회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주봉상으로서도 어때요? 현재 이 구간 기존의 매물대에 상당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80원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때요? 아직 상승 모멘터 마지막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봉상으로는 어때요? 일단 224일선과 448일선 전체적인 매물대를 지금 이탈한 상태죠 이 위로 종가 마감을 다음 주 위에 이런 8천 구간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횡보나 약보합으로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인들이 비중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외인들의 분량을 담아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무중 이후 권리락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구간을 왜 지지하지 않고 한번 뺐다가 올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현재 의심해볼 만한 시나리오는 바로 뭐다? 네 맞습니다 앱 패밀리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역병합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앱 두월산업 관련 지배구조를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기존에 어떠한 가족으로 엮여있고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느냐 이 정도는 주주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에 예전에 두월산업 여기에서 파생된 회사고요 인적분할 했죠 그래서 온고캐스트 파마시티컬 보통 QQP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디아크 그 다음에 바이오 두오물산 홀딩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홀딩스랑 물산이랑 유통과 그 다음에 제조 합쳐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합병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와 카나리아 바이오 M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현대사료로 어때요? 돼지사료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바이오로 탈바꿈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명변경과 함께 인수합병, 인적분할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된 이 지배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 주두도 예전에 휴림 로봇으로도 엮여있죠 이러한 히스토리와 족보를 알고 계셔야 현재 CB물량과 BW물량 자체가 어디서 소화되고 있고 어디까지 현재 지분이 높아지고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놈들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이 국도상사 이 국도상사부터 예전에 온고캐스트 얘네들이 이제 분할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지배구조를 갖고 지분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병합하는 문제를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냥 이거죠 여기서 분할됐고 다시 분할된 거 합쳐나간다는 의미죠 그럴 거면 분할했을 때 나왔던 부분들의 지분들을 또 대주류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관계가 매우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지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증부터 여러가지 최근에 시미물량들 나오면서 전환청구권까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 물량을 모으고 지분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디아크부터 파헤쳐 보면요 디아크 어디에요? 네 이때 당시에 바로 어때요? 분할됐던 회사고 지분관계로도 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당한 이후에 이제 감빵에서 출소되는 거죠 거래 재개 핵심이 뭐냐면 이 아산공장에 대한 양수인권 처리입니다 결국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이제 감빵 나왔으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임시주총 관련해서 아마 이미 이 디아크에 이렇게 공장 하나 넘겨주는 부분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성사 여부가 뭐냐면 또 카나리아 바이오 M과 엮여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결국은 뭐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지분관계 서로 간에 바로 분할하면서 나눠줬던 지분관계가 현재 핵심이고 결국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오케이 하면은 공장 가져가겠죠 그러고 가면서 어때요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가지 시비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분 많이 늘리려고 하겠죠 엮인 게 많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으로 현재 아산공장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지배구조를 높여야 되고 지분율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재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점차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전환총권 행사했던 물량들부터 CBA, BW 이런 채권 관련해서 주식으로 전환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분 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다 라고 현재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회사 실적 확대와 비주력 사업을 처분하면서 옛날에 LC9 패밀리들을 현재 도식화해놨는데요 아까랑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이 두홀 산업이라는 부모는 같아요 결국 이 QQP, 온코캐스트가 현재 대주주부터 노물산까지 어때요 다시 한번 역병합으로 기존에 분할했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분을 나눠줘야 됐고 이거를 어때요 제3자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전환청구권 행사부터 CB, BW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 흔히 말해서 아다리가 맞아갑니다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량들 자체가 던져진 정황들 거리량이 없어요 개인들의 손절과 일부 외인들의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흔들렸을 뿐 이 전환청구권 행사부터 CB, BW 물량이 나온 정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나왔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지배구조 강화와 지분율 강화에 현재 묶여 있을 확률이 높고 어때요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 가격이 주가가 좀 더 싼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수급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회사 바꾸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공통적인 종착력 두홀물산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사명변경과 함께 어때요 인적 분할부터 분할 많이 했죠 분할 병원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서로 자금 추적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변경을 통해서 법인 자체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분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력이라면 다시 하면 이 지분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변경과 그 다음에 분할로 쪼갰다가 병합하면서 이 자금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데 누가 얼마를 가졌고 하는 뒷주머니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작전주고 세력주고 회계 법인이 가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이유도 이러한 근거에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복잡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어때요? 주가를 펌핑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지분율을 보정하고 분할하고 합병하면서 나왔던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때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와중입니다 바로 최근에 공시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이런 식으로 전원사체, 신주유수권부사체, CB와 BW죠 이 물량들, 이 옵션 행사한 권리들 다 어디로 갔겠느냐 결국은 어때요? 제3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지분율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3호전원사체, CB라고 하는 부분들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이 물량들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던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모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나왔던 공시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때 7월 21일부터 이 많은 주식수들 과연 시장에 나왔느냐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물량들 이 물량들 다 아직 안 나왔다 결국 그럼 누가 갖고 있고 왜 던지지 않는가? 왜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던지지 않는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의 출발점이 시작되고 결국은 지분율 확보와 역병합으로 어때요? 다시 뭉치는 게 아닌가 합병으로 이 시나리오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런 주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무상중지하면서 벌리락 이후에 이런 국가의 의름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대응은 뭐냐? 어때요? 제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5,100원 손절가 잡아 놓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물량 받아놓은 거에 거의 평당가 근처이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런 5,100원 손절가 잡은 이후에 어때요? 다시 한번 네 역회수 패턴 그리고 이 8천 구간에서 주봉과 월봉이 마감돼야 어때요? 그 후부터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전환이든 바닥 구간에서 내리는데도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럼 이때 한번 나왔고 이때 한번 나왔죠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든 수급상 특이적인 바로 거래량 포착이 나왔을 때 만들어놓은 검색식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드디어 화살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상 수급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현재 발견이 됐고 5,100원 손절가 잡아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다음주 말아올리는 그림 현재 애상 시나리오로 A플랜으로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주간 현재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직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3대 2로 현재 매수 상승 의견과 그 다음에 하락 의견 이렇게 전체적인 다섯가지 근거 중에서 현재는 아직 매수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기준가는 5,100원 손절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간다면 결국 1차 갭자리와 2차 매물대 돈비 매물대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네 이 구간까지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가지 어떤 테마로 촬영할지 바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한정된 종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찾아가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채널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급등준화 또는 매매기법 검색기 이런 부분도 영상들 고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하고 바로 영상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우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스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콘텐츠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3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채널의 방향성은 시청자한테 있다 네 이게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청자다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 만들어 나가자 라는 게 저희 채널의 주 목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참여하시고 선물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시그널도 외인 비중의 특이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보통 제가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죠 이미 선행지표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서로 디커플링 관계다 서로 벌어지고 있다 결국 다시 한번 모여야 되겠죠 결국 주가는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외인 비중이 줄어들면서 희한하게 주가가 이런 구화에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기존의 시그널을 쭉 분석해봐도 이러한 순매수 시그널과 그 다음에 주가와 외인 비중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벌어졌을 때 이 이격도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붙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집했던 물량들 주가 끌어올린 이후에 팔면서 다시 주가가 서로 회귀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RSI도 거의 괌의 수 아니죠 괌에도 바닥 구간에 진입했죠 기존의 저점이었던 라인들 쭉 따라가보면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손주가 5100원 딱 걸어두시고 다음에 우리는 1차 목표가 여기죠 네 1만 800원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현재 지분율 확보와 그 다음에 역병합 이라고 이야기하죠 병합 가능성 그와 관련해서 현재 물량들과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왜 모으겠어요 주가 상승을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고 현재 매집 중이다 거기에 외인들이 일부 눈치채고 먼저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라고 이해하는게 현재 오늘 시점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자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말에는 어때요 주의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톡 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랑 저희 가족 구독하시고 채널 가족이 되신다면 여러가지 혜택 드리고 있죠 이렇게 일일 실시간 소통 텔레그램바 오늘같은 경우는 2차전지 수급이 빠진 이후에 어떤식으로 반도체든 그 다음에 바이오든 수급적인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보통 역대급 하락이 거리락이 터진 이후에는 하락이 나왔을 때 3-4 거래일 정도의 추가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탈출하시라 물량도 좀 터시라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당일 재료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슈적인 상황들 하루하루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한 일일 시나리오 종목 질문과 분석 일일 단타 정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이 해당 번호 010-7623-4169번으로 하나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초대해서 같이 실시간 소통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혼자 정보에 취약해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투자들 그리고 두 번째 멘탈 관리나 대응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우리 참여해서 어때요? 대응하고 매매하자라고 강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